한국상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편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근대사로 들어왔어요. 저번 시간까지 조선을 끝냈고요. 이 근대사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근대사를 어디로 잡느냐. 이렇게 해서 1876년에 개항을 합니다. 개항.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쭉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이제 개항을 하면서 개방정책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개항했던 이 시점부터 우리는 근대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바로 강화도 조약 바로 직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자 일단 근대 한국사 했는데 뭐 많죠. 그렇죠. 근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회로의 친전, 개화운동, 동학농민운동, 갑오, 을미개혁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단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 후기까지는 우리가 어디 중국과 그래서 애교로 일본 정도? 일본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개항 이후에는 서양 열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들이 어떻게 우리 내부까지 침투하게 되는지 이 모습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개항을 하고 그래서 개방을 해서 개화를 하는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현대사까지 진행하는지 이 근대사에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그래서 근대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로의 진전에서 책을 보시면 세계사가 나오는데 19세기 제국주의의 열강의 침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국주의가 나와요. 제국주의하면 우리가 식민지라고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가 나오면서 이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증기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공장을 막 가동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물건이 남아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이 판매처. 이 판매처를 찾다 보니까 어디가 보이냐면 아프리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공급, 이 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려고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변질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식민지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세기 때 되면 완전히 세계사가 급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고 있죠? 세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열강에 아시아 침략이 시작되는데요. 영국, 영국은 인도, 프란스는 인도 체나반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미국은 필리핀 이런 것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중국도 이 큰 중국 땅덩어리가요. 영국, 프란스, 일본, 러시아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서양 열강들한테 패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찌됐건 무조건 전쟁은 시작하면 안 되지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승전국이 되어야지 패전국이 되었다면 큰일 납니다. 이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을 패전국이 또 안 씁니다. 그래서 모든 손해배상 다 해야 되고 전쟁에 쓰였던 탄, 사람 병력, 군인이 입고 있었던 옷 이런 비용들을 싹 다 해가지고 승전국에 배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졌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그래서 이 중국이 땅을 줍니다. 그래서 영토를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큰 대국이었잖아. 청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청나라가 무늬만 있는 청나라고 나머지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막 해가지고 다 뜯기고 좀 이따 러시아도 막 내려오고 그래서 청나라가 조그마해져요. 이렇게 돼버릴 때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냐? 세도 정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애들이 얘들도 근대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무 운동.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서양 열강을 몰아내자라는 청나라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양무 운동이에요. 이건 그때 가서 또 공부하시고요. 자 일본에 또 메이지 유신이 있는데 일본 애들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애들은 미국 애들이 쭉 와서 일본 애들을 협박을 합니다. 어이 문 열어. 안 열면 전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아 열게요. 그래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유신. 여러분 이 유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유신. 유신이라는 단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왠지 부정적이죠. 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하면서 독재로 갔기 때문에 유신이퀄 독재라는 이것이 우리가 성립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유신이라는 건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이야. 혁명에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유신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이제 문호를 한순간에 개방하면서 일본이라 쓰고 미국이라고 읽으면 되는 나라예요. 모든 체제가 싹 다 바뀝니다. 일본의 미국 애들이 싹 정거해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미국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미국화되는 것이 일본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본주의 성장해서 이렇게 되는데 상품시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제국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청나라 아편전쟁, 그 유명한 아편전쟁 있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에 아편을 밀 수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아편 막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의, 중국 전 국민이 거의 다 아편에 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터뜨리니까 청나라 깨지게 되죠. 그래서 난진조약으로 청나라가 문호를 강제로 개방하게 되고 러시아는 연애주를 차지합니다. 쭉 내려와서 연애주까지 내려와서 차지하게 되고 일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의해서 미일화친조약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개방돼서 메이지 유신, 한순간에 서양화되어버리는 것이 미국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어요? 세도정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선인데 모양이 다른 배라는 거예요. 당시에 세도정치, 우리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백성들은 자, 어느 순간부터 이 서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러시아 배가 떠다니고 미국 배가 떠다니고 프랑스, 영국, 독일 배가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얘들이 여기 영토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들이 증기, 증기선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의 배는 뭐예요? 그러니까 뺏목, 탁 해서 뱃사공이 이러고 있을 때야. 그런데 이때 막 이런 증기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조선 백성들이 이때 조선 후기 가면서 산이 움직이잖아. 산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증기선. 멀리서 보니까 산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가까이 오니까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되고 와, 종말이 다가왔다. 역시 나라가 말세다. 그러면서 예언사상,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종말, 정감록, 비기도참. 막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지고 서양에서는 러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정부가 그 백성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이 윗동네는 러시아, 막 서양 애들이 여기는, 이 근처는 뭐 그 일정 부분 동양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중국 애들, 혹은 저 여진족 애들. 우리랑 피부색이 비슷한 애들인데 싹 다 몰아내고 러시아, 서양 애들이 쫙 내려오니까 코 이렇게 커가지고 등치 좋은 놈들이 털 막 나가지고 어,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애들이 보이니까 놀래고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조선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때가 이제 세도정치예요. 세도정치로 인해서 정치기강은 완전히 문란해졌고 이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죠.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합니다. 자,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이에요. 이게 이제 참 좀 애매한데 철종이죠. 이순, 헌, 철 해서 세도정치가 철종까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철종하면 이제 그 전에 헌종 때 풍양조씨, 그렇죠?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아닙니까? 안동김씨 세력이 세도가가 집권하고 있을 때 철종이 위독해집니다. 자, 철종이 위독해지니까 이 틈을 타서 풍양조씨가 이 헌종 때 풍양조씨가 한번 권세를 다시 잡고 싶어해. 이것과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과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당시에 세도가문이 무엇을 했냐면 왕족을 싹 다 뒤집니다. 왕족. 이 왕족을 싹 다 가서 막 자객 보내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탄압하고 저쪽 막 말도 안 되는 거 아주 유배보내고 완전히 왕족을 씨를 말리는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 영조 있죠? 영조의 고손자예요.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가 영조야. 이 흥선대원군이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둔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 그 철종이 위독한 사실을 알고 이 풍양조씨를 만납니다. 이 조대비. 당시의 대비. 여러분 그 조선이라고 하면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모든 걸 다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남성을 지배하는 건 여성이에요. 어디에서 나타나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당시에 왕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고하는 사람은 신하들이 천고를 하겠지. 이렇게 해서 이 왕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왕이 이렇게 임명을 하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왕실에 여성의 큰 어른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여성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대비가 왕실의 큰 어른이에요. 풍양조씨. 그때 이제 응선대원군이 몰래 찾아가서 조대비한테 협상을 합니다. 이 왕족이 다 죽어간다. 그리고 세도정치, 정치가 엉망이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조대비가 그럼 나는 남는 게 무엇이냐? 내 아들이 첫째,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둘째가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딱 좋지 않느냐? 고종을 왕으로 앉히고 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당신이 수렴첨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조대비가 괜찮죠. 그래서 철종이 위독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막 왕제를 따지고 있을 때 조대비가 얘기합니다. 아니, 홍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 사람이 좋다. 고종으로 앉혀라. 이렇게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딱 즉위했을 때 그때 이제 수렴첨정을 합니다. 수렴첨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청정하고 비슷한데 그 대리청정은 왕이 앉아있는 거잖아. 그럼 저쪽에 그 여성이 그러니까 조대비가 앉아있고 대비가 앉아있고 거기에 발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발이 쳐져 있고 왜냐하면 여성을 보면 안 되니까 발을 쳐져 있고 거기에서 대비가 대신 정무를 보는 이것이 이제 수렴첨정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 앞에서는 또 흥선대원군이 있고 아무래도 흥선대원군은 실제로 이 철종 때 당상관이었어요. 당상관. 그래서 유사당상이었는데 이 당상관이었다 보니까 이 측근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대비는 한풀 꺾였었잖아요. 그리고 이 안동김 씨가 하니까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대비가 슬슬 밀려나고 신하들이 흥선대원군을 필두로 해서 이 정무를 회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대비가 에이 그럴 거면 당신이 그냥 정치하세요 하고 물려주고 물러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고종이 왕이 되고요. 고종의 대신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정치를 하게 되니 그것이 흥선대원군의 정치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게 1863년이에요. 그래서 73년까지 숫자로 보면 10년 만 11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는데 흥선대원군 집권하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동안 세도정치 때문에 정치기관이 해이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개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너무 어려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자기 일신의 안위를 채우고 배를 불리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 못 살잖아. 그렇죠? 고종이 12살이니까 더 오래 살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고종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를 하냐면 그 흥선대원군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입 대빨라가지고 네가 왕이야? 뭐야? 이거 세도정치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단 내 아들이 친히 정치를 할 때 그래서 친정이라고 하는데 친히 정치를 할 나이가 됐을 때는 이 모든 권력을 왕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치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왕권 강화를 합니다. 왕권 강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 왕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개혁정치를 합니다. 첫 번째, 세도정치를 부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도 가문을 전개해서 다 축출해버립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인재를 등용해요. 그래서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자, 법전을 편찬하는데 대전회통, 육전조례 이런 것들 자, 보세요. 대전회통인데 예전에 정조 때 대전통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통편, 대전회통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 여러분, 훈민정음에서 맨 끝에 있는 자음이 뭐예요? 희흥이지, 희흥. 그래서 마지막 법이다. 대전회통.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외우자고. 대전회통이니까 대전통편이면 희흑이 없으니까 정조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육전조례도 가능했고.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부활했는데 보세요. 예전에 이 비변사라는 게 있었잖아. 전페이지로 갑시다. 전페이지로. 어, 이거 여기도 지저분하네. 그래도 여기가 낫다. 자, 의정부와 육조가 있었죠? 의정부와 육조는 왕의 명령체제를 따르는 건데 현재 의정부와 육조가 엉망진창이죠. 유명무실회가 됐어요. 왜요? 이 비변사가 엄청나게 비대해졌거든. 그리고 세웨도 전치 때 이 뇌물 먹어서 해가지고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여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비변사를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비변사를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와 육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이 조선의 관리체제 그 뭡니까? 조선의 관리등용체제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관리가 된 사람만 육조와 의정부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백수가 되는 거야. 여기 못 들어가니까 백수되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는 순간 진짜 관리들만 들어가게 되면서 의정부의 육조의 기능이 부활되고 그리고 군사권, 삼군부가 부활된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부활되면서 왕의 힘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관리였던 사람들은 싹 다 없어진 것이 비변사 폐지입니다. 그래서 비변사 폐지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해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면 홍선대원군입니다. 자, 그리고 홍선대원군이 이놈의 서원이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각 고울에 있는 서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서원에 누가 있어요? 양반 유생들이 있는데 이 양반 유생들이 뭐하죠?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이 수탈의 근거지가 서원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서원들을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국 600여 개의 서원이 있는데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애라라는 거죠. 47개는 사획서원이에요. 그럼 사획서원은 뭐죠? 왕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이 임명한 거니까 47개는 만약에 이 47개의 사획서원을 건드리면 아니 좀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놔두고 나머지 걸 싹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국의 서원에 토지 있죠? 노비 있죠? 뭐 이런 재산들 있죠? 이것이 누구한테 가? 왕에게 가는 거죠. 국고로 귀속되니까. 자 서원의 토지 노비를 몰수하고요. 그리고 만동묘도 철폐합니다. 만동묘는 명나라의 신종 당시에 우리 임진완한테 도와줬던 명나라 그때 왕이 신종이에요. 신종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었는데 이거를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유생들이 전국에서 다 구름처럼 올라와서 궁에서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선대원군이 문이 딱 열리죠. 딱 열려서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안 되고 공부하는 데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백성의 고육을 빨아먹는 놈들 백성에게 해가 되는 놈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나도 잘못하면 죽이겠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유생들이 싹 다 해산했다라는 거 자 경복궁을 증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당시에 경복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언제야 선조 때 아 그 말씀을 안 드렸었구나 예전에 임진왜란이 터졌었잖아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드렸었나?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 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의주로 이렇게 피난 가잖아요. 근데 피난 갈 때 백성들이 나와서 아니 대웁니다. 아니 대웁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막 그런데 선조가 그냥 막 밀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막 길을 막고 그러니까 거기 호위무관들이 거기에서 칼 꺼내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길을 터가지고 도망가거든요. 의주로 파천했을 때 그때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저딴게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이 분노를 어디에다 쏟아내냐면 궁. 그래서 경복궁을 불질러버린다니까요. 이 백성들이 불질러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소실되는 게 경복궁인데 이 경복궁은 어처구니 없게 일본 놈들이 불질른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불질렀다라는 거예요. 음 자 이 경복궁이 없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토목공사를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궁이니까 그 토목공사 할 때 나무 이런 재료 돌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이 돈이 없어요. 현재 국고가 바닥인데 뭐 세도정치라 바닥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 찍어내면 되죠. 그래서 당백전을 찍어냅니다. 당백전. 100배에 달하는 화폐예요. 당시의 화폐의 기준은 상평통보. 그러니까 상평통보 100배에 달하는 100만 원짜리 화폐를 막 찍어낸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재산가들 그러니까 이제 관리, 고관들, 세도 가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대원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어떻게 알잖아. 돈이 필요해. 궁을 지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납부해봐. 이른바 원납전입니다. 원납전.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이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만 으이이! 막 그러면 천만 원 그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원하는 만큼 납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불만이 엄청 많죠. 게다가 왕이 사는 곳이니까 이 재료가 좋아야죠. 소나무도 막 100년 된 소나무 같은 거를 전국으로 하는데 없어. 아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걸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고 막 보는데 어? 저런 때 좋은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양반들의 묘지. 그러니까 양반들의 조상들은 엄청 좋은 나무로 이렇게 숲을 막 져가지고 그 한가운데 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 있네. 저거 싹 다 묘지림, 벌목입니다. 묘지림. 그러니까 양반들이요. 어찌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묘에 이게 다 그냥 깎여있고 우리 할아버지의 묘에 다 깎여있으니까 막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지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원성이 장난이 아니겠죠. 게다가 이걸 누가 하죠? 이거 백성들이 공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농사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증발합니다. 요역에 해라. 요역은 무료봉사잖아. 막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뭡니까? 노동력 강제 동원을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고요. 양반들은 양반대로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또 하나 한편으로 군사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훈련도감과 수군을 강화시켰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정의 문란도 개혁합니다. 양전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합니다. 자 전세가 안 거치는 거죠. 왜? 은결이 많아요. 은결 그렇죠? 이 그 은결은 누가 양반네들이 다 장부를 숨겨놓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결을 다시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해서 장부를 새로 적성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은결이 뽑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세금 부과하죠. 그래서 이거 토지견병 금지하고 대토지 소유하는 거 하나하나 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건데 부정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커트커트하고 자 군정은 이제 양반에게도 궁포를 징수하는 겁니다. 이른바 호포제 혹은 동포제라고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양반들이 또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흥선등을 찾아오죠. 아니 대원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니 군정은 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야 너 돈 많잖아. 아이 누가 돈 때문에 그럽니까? 체면 때문에 그러지. 아니 군대는 누가 가요? 평민들이 가는 상농들이 가는 건데 우리가 가냐고 양반은 군대를 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럽니다. 아 그 체면? 돈은 있다는 거지? 아 돈은 있죠. 그냥 다른 걸로 내면 좋은데 이거는 좀 체면이 좀 그래요. 아 그럼 니 마당새 있잖아. 마당새 이름으로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호포제 동포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환곡제입니다. 환곡제를 사창제로 개편을 하는데요. 드디어 나왔네. 사창제 자 이 환곡은 쉽게 의창으로 갑시다. 의창 의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창에서 춘대추납이잖아. 그래서 이제 가을에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의창은 이제 여기에 곡식이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곡식을 빌립니다. 빌리고 나서 이자 한 10분의 1 내고 이제 갚으면 되는 건데 의창에서 10가마니를 빌려줘요. 10가마를 빌려줍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10가마 받고 나중에 11가마를 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배를 딱 갔어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0가마 딱 있는데 마누라 내가 이거 빌려왔으니까 이걸로 먹자 그러고 딱 열었는데 쌀이 쌀하고 모래하고 그 쌀 그 껍질 있죠. 이거하고 잔뜩 섞여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율은 4대 6대 4예요. 어떤 경우는 3대 7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가마니는 모래고요. 3가마니는 쌀이에요. 그러면 와 이게 지금 몇 배 장사예요? 11가마 갚아야 되니까 몇 배 장사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줘도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겠는데요. 이것을 섞어 그래도 10가마니를 이렇게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항공미를 가져가면요. 마당에다가 쫙 펼쳐가지고 흙하고 모래하고 쌀하고 이 고르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골라놓으면 3가마 나와요. 백성들 열 받죠. 그래 놓고 11가마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7가마는 어디 갔어요? 이 의창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싹 빼고 나머지는 막 모래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주니까 자기들이 착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싹 빼요. 야야 공무원 나와 니들 다 잘라.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의 유지 혹은 농민들 중에서 로테이션 로테이션 돌면서 한 명씩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덕이 높은 선비들을 했는데 이거 곡식 몇 개 해먹고 욕먹느니 그렇죠? 안 하겠죠. 깨끗하게 그런 선비만 뽑아가지고 여기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했으니까 농민들이 줬다가 이런 걸 주면 길 가다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개인에게 이림했던 사창제입니다. 이걸로 해놓으니까 그래도 이런 게 없어지겠죠. 이것이 사창제예요. 그래서 획기적이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획기적이에요. 세금 걷었죠. 국가재정 확충이죠. 사창제 했죠. 그러니까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죠. 그리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부과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던 흥선 대원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흥선 대원군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안정책 그런데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의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항선이 막 떠돌아다녀요. 근데 흥선 대원군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국제사회의 국제정세에 밝았던 사람이 흥선 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하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이 러시아를 조심해야겠다. 러시아가 언제 남아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큰 나라 청나라도 다 깨져가지고 독일 영국 프랑스한테 다 깨져가지고 다 뜯겼다.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들어오면 이것도 뜯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열강 어떤 나라 강대국하고 친교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러시아가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내려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흥선대원군은 개방정책을 해요. 개방정책. 우리가 아는 거랑 좀 틀리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개방정책을 하는데 맨 처음에 가만히 있어봤어요. 열강 중에 누가 죽을까? 했는데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천주교 선교사들 있죠. 프랑스 선교사들 신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국내 활동할 때 프랑스 선교사들 데리고 옵니다. 야! 궁으로 불러서 막 놀아요. 먹을 거 주면서 야! 원래 프랑스 니들하고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것도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뭔 난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비 종교 이거를 왕이 지금 왕이래. 왕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불만이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불만 표춘은 못하고 뒤에 가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럼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이걸 모를까요? 신하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프랑스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니들하고 이렇게 친교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좀 도움을 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하려고 이용해서 러시아 남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했었는데 프랑스 애들이 이 선교사 애들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왜냐하면 이 양반 유생들이요. 이건 근본 없는 것들하고 이렇게 놀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탄핵하고 막 상수하고 딸리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고립된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체결하면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지. 저는 저는 선교사인데요. 어떻게 정치하고 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대노하는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교섭이 실패됨과 인해서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남해하고 있잖아요. 자 청나라 입장에서 독일하고 아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죠. 왜? 어떻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 영국하고 영국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아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충돌이 생길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하고 독일 영국 깨고 독일 깨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프랑스하고 차라리 친해지는 것이 낫지 관계가 안 좋으면 봐봐 얘들이 힘앞해가지고 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일정 부분 아 친교관계? 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러시아를 까기 위해서 프랑스를 유입해서 러시아 그러면 이제 국제정세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프랑스한테 배신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 이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이제 믿을 사람 신하들밖에 없는데 신하들 아니 대웁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 잘못하고 있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자해지라고 내가 풀어야겠다라는 거죠. 역시 이 사이비 종교놈들은 안 돼. 라고 해서 프랑스 이 성교사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천의 천주교 교도를 처형하게 되는 거죠.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요. 여기에 성경책을 놓고요. 신도들한테 얘기해요. 야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나 천주교 믿는 분들 계실 건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했다가 뭔 난리를 그러니까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기도하고 있으면 발로 빵 차요. 그럼 구덩이 이렇게 있죠? 그럼 밀어버려요.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역시 흥선등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병인 박해입니다. 엄청나게 심했던 박해죠. 자 그리고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고 나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있는데요. 이름이에요. 배 이름 제너럴 셔머노가 이 대동강을 거슬러 이렇게 슬슬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당시에 평양 그리고 평안도 그 앞바다에 미국 배가 왔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관군이 출동합니다.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배가 중간에 딱 떠 있는 거지. 대동강을 통해 들어와서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통상 통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공업을 통하자라는 거죠. 우리랑 무역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프랑스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프랑스 역시 이민족하고는 놀면 안 돼.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 여기 와가지고 미국 애들이 이런 그 이렇게 있으니까 야 잠깐 있어 와.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분위기가 지금 서양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인데 이러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이 미국 배에서 쪽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쪽배가 내려오더니 육지로 딱 와서 육지에 있는 막 그 민가를 습격하고 거기에서 막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수탈이 아니죠. 약탈을 하고 그리고 거기 경비병들 군인들 죽이고요. 일부는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배로 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죽일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민가를 습격했잖아. 그러니까 광군이 출동했을 때 백성들도 같이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율을 샤오먼호 저것을 박살을 내야겠다라는 거죠. 전율을 샤오먼호가 와서 통상 요구하면 되는데 요구해놓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민가를 약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가요. 조선의 관군이죠. 관군과 백성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제너럴 샤오먼호가 딱 있는데 이 백성들 백성들의 어선을 빌려요. 잠깐 빌려주세요. 그래서 어선을 딱 띄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샤오먼호에 있는 미국 애들이 너네 지금 뭐 갖고 있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이걸 끈으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순식간에 제너럴 샤오먼호가 포위됐습니다. 이때 화공으로 화살로 쐈가지고 불 나가지고 완전히 요기에서 소각시켜버리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제너럴 샤오먼호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제너럴 샤오먼호 사건 한번 정리해볼까요? 미국 상품 제너럴 샤오먼호가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평양을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약탈자행하니까 당시에 박 교수는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습니다. 도지사예요. 평양 관민 백성들과 관, 군이 합세해서 배를 소각시켜요. 이것이 제너럴 샤오먼호 사건입니다. 자 1866년에 프랑스 성교사들 죽이고 그 천도교신자 죽이고 프랑스에 대한 반프 감정이 있을 때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 피니까 반미 감정이 또 생겼고 자 그럴 때 이제 병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프랑스 애들이 가만히 안 있죠. 프랑스 애들이 뭐 우리나라 성교사를 죽였다고 자 출격하자 라고 하면서 프랑스 애들이 함대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66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자 이렇게 침략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관군이 그걸 막는데 역부족이야. 끝까지 전쟁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는 여기에 문수산성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끝까지 막았고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끝까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우리 반에 있는 정량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한문하면 정량이라고 외우면 병인 양요됩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이걸 끝까지 막았어요. 자 병인 양요. 프랑스군이 양화진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문수산성의 한성근이 그리고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가 끝까지 막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흥선대원군 때 이 조선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미국 애들 있죠? 미국 애들. 그냥 박살냈고요. 아니 덤벼라 이거야. 그렇죠? 프랑스 애들이 그냥 뭐 온 게 아니고 로즈 제독이잖아요. 그렇죠? 함대가 왔어요. 함대가. 함대가 왔는데 이걸 우리가 격퇴시켰단 말이에요. 자, 한문하면 정량이 우리가 정량. 그렇죠? 우리가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이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야, 퇴각하자라고 하는데 당시에 외규장각이 있었어요. 외규장각 외규장각이 우리가 외규장각 하니까 모르겠어요. 규장각 하니까 들어본 것 같죠? 규장각은 왕실의 일정국은 서고입니다. 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괴라든가 왕실의 기록들 이런 서책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왕실의 보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데 당시에 내규장각이 있었고 외규장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규장각의 보물들을 야, 이거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한방에 끝날 수 있으니까 복사본 그러니까 이제 복사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본을 꼭 두 개를 만들기예요. 그래서 내규장각과 외규장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기예요. 내규장각은 서울에 외규장각은 여기 강화도에 프랑스 애들이 어? 저거 봐봐 야, 이거 열어봐 퇴각하는 당시에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보물들이 쌓여있죠 야, 싫어, 싫어 그래가지고 외규장각의 보물들을 싹 다 약탈해갑니다. 자, 이 외규장각은요 외규장각 도서 보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2010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당시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하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합의를 봐요. 그래서 G20 정상회의 서울에서 있었거든 거기에서 5년 단위로 갱신하는 우리 협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영구임대 방식으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소유권을 못 가져오고 되게 웃기죠. 이거 우리 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 애들이 자기 소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 소유권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고 대신 임대 영구임대 방식으로 5년마다 갱신하자라는 합의를 함으로써 2011년에 우리가 반환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에 이렇게 반환되었을 때 역사학자들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뭐한 줄 아세요? 이거 복사하고 있다. 복사 막 왜냐하면 언제 달라고 할지 물을 다 복사하고 그래서 복사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외규장각 도서 보물이 이때 반환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860년에 그러니까 병인 밖에 있었죠. 미국의 쇼머러 쇼머러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병인 양이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막혔으니까 미국놈들 싫고 프랑스 양놈들이 지금 서양놈들 다 싫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2년 뒤에 오페르트라는 놈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독일 상인인데요. 이제 아주 그냥 국제적이야. 그렇죠? 독일놈이 이제 와요. 그래서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놈이 오는데 똑같이 통상륙을 합니다. 똑같이 우린 거부예요. 안 놀아.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빈선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려가면서 충남 예산 쪽에 덕산면에 뭐가 있냐면 남연군 묘가 있습니다.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의 묘지요. 이것을 도구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남연군 묘가 있어요. 남연군 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태안반도 있고 여기 예산 있죠. 여기 남연군 묘가 있는데 이쪽에서 얘들이 도구를 시도해요. 자 이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어요. 남연군 묘 비석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흥선대원군이요. 그 뭡니까. 아들을 왕으로 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뭔 문제가 흔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려면 이 아버지 그 관 있잖아요. 관 관 주변에다가 언제 이게 약탈될지 몰라. 그래서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독일상인 애들이 막 장비 챙겨가지고 야 이 묘 까내라 그래가지고 막 꽃게리로 막 팠어요. 막 파고 있는데 이 그 꽃게리로 팠는데 이게 뭐가 나와요? 시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아이고 얘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걸 파서 이 그 시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것을 인질 삼아서 통상하면 죽게 이런 의도였는데 이게 의도가 깨진 거죠. 그러다 이제 사람들 눈에 띄니까 야야야 안되겠다. 가자. 그리고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다시 들어가서요. 흥선대원군에게 서신 그러니까 편지를 띄워요. 야야 흥선대원군 봤지? 우리가 독일 사람이야. 그런데 어 니네 아버지 무덤 이렇게 까낸 거 봤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네가 귀엽게도 이렇게 시멘트 발라놨더라. 우리 독일 사람이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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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만뒀어. 어 왜냐? 야 이거 사람으로서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만뒀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우리하고 통상을 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안 한다면 다 까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대노합니다.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 뿐만 아니고 당신은 무슨 국가예요? 유교 국가잖아요. 자 유교 국가인데 여기에서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봤단 말이야. 백성들이요. 아니 남의 무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유교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서양놈들이 누구? 남연군 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고정의 할아버지 이 묘를 건드렸다는 거죠. 완전히 상종 못할 근본 없는 서양놈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은 조정대로 흥선대원군 혹은 또 그 흥선대원군 근처에 있는 관리들 고관대작들 또 저쪽의 백성들 하나같이 양놈은 처죽일 놈들이다. 근본 없는 것들이다. 인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존, 화, 양, 이라고 불릅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이 최고야. 중국을 존중하고 이 양놈들은 오랑캐다라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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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미수사건이 있었는데 이 발음상 오페르트 독일사건 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렇죠? 독일사건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확 그런데 이제 1871년 정도 되면 뭐가 아까 1866년에 있었던 저너럴 셰워너 사건 있죠. 평안도 관민이 소각시킨 사건이잖아요. 상선 미국 상선을 소각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해야죠. 저너럴 셰워너 사건 이게 있었어?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또 군함을 몰고 쫙 해서 강화도 앞바다로 옵니다. 아니 그냥 뭐 여참은 다 강화도야. 이것들 참 강화도 진짜 불쌍한 안타까운 섬이죠. 그렇죠? 강화도 초지진 덕진진을 침략합니다. 그때 우리 어제연 장군이 맞서 싸웁니다. 아주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싸우고 여기에서 전사는 하는데 전사하게 되는데 아무튼 어제연 장군이 끝까지 맞서 싸워요. 그것이 광성보에서 경우에 따라서 광성보 광성진이라고도 불릅니다. 광성보에서 미국을 격퇴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미국하고 전면전 전면전? 그렇죠? 전면전이죠? 전면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군사력이 막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애들이 도망가면서 철수하자.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수자기를 약탈해갑니다. 자, 결과 신미양요. 이게 이제 신미양요예요. 신미년에 오랑캐가 쳐들어온 건데 미국이 쳐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미국.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광 광 어 어 어 그리고 이게 미국이잖아. 그렇죠? 미 미 그래서 신미양요는 광어미라고 외우시면 돼요. 광어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광어가 아름답다. 뭐 이런 광어미 이렇게 외우면 절대 광성보 어재연 미국 신미양요 이렇게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광어미라고 외우시면 절대적으로 맞추실 거다라는 거죠. 신미양요 직후 전국에 척하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의지를 천명하죠. 척하비 이렇게 해서 양이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 이다라는 것을 새겨가지고 꽝 양이침범 뭡니까? 양이침범 서양 오어랑캐가 쳐들어왔는데 비전 싸우지 않고 직화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화매국 그 뭐야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이런 비석을 꽝꽝 전국에 막 세운 것이 1871년입니다. 자 그래서 개항과 불평등 조약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자라는 거죠. 1866년으로 거슬러 갑시다. 1866년 세 가지가 있죠. 병인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고 제너럴 셔머노 미국이고요. 여기 프랑스죠. 그리고 병인 양요가 있었겠죠. 병인 양요. 그런 다음에 1868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1868년에 오페르트 도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871년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본 신미양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에 척화비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자면 병 병 그리고 병인 병인년이잖아. 병 병 하면 양요가 먼저 있을까요? 박해가 먼저 있을까요? 박해가 원인이 됐으니까 양요가 있겠지. 그래서 병 병은 박해니까 천주교 그러니까 프랑스겠죠. 그래서 병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박해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을 거고 양요니까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 병 미 미국이 쳐들어왔죠. 미국 상선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선이 먼저 왔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 미 병 군인 이름이 병 미 병 이에요. 근데 얘들이 오신척만 했대요. 오신척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순서 맞추기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잘 나와요. 그렇죠? 병인 양요는 어디에 쳐들어왔어요? 강화도 제너럴 셔머너는 어디로 왔어요? 평안도 그렇죠? 오페르트 도굴 미수사건은 남용군 묘고요. 신미양요는 어디예요? 강화도에서 쳐들어왔다는 거죠. 병인 양요는 한문은 정량이 잘했고요. 그리고 신미양요는 뭡니까? 미비비 광어미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일단 개항과 불평등 조약이 있는데요. 개항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척화비 양놈들하고 놀지 마라 라고 그 흥선대원군 그렇게 척화 비석까지 세웠는데 다음 파트 제목이 뭐야? 개항이에요. 아니, 갑자기 순식간에 문을 열어요? 자,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1873년에 양반과 유생들이 반발하죠. 경복공중공공사 그리고 서원철폐 이런 것들 때문에 양반들이 화가 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종 흥선대원군이 있고요. 고종이 있습니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중전을 드리자라고 하는데 고종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자신이 궁인 그러니까 이제 궁녀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귀인 이씨라고 하는데 이 귀인 이씨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여자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어디 궁녀하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민자영이라는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이른바 명성황후 나중에 황후로 추종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종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 이제 명성황후 민씨하고 고종의 관계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 계속 지켜보고 있고 자, 이 귀인 이씨와의 사이에서 완화군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입지가 좁아지죠. 그렇죠? 근데 완화군이 얼마 못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민씨, 명성황후 민씨가요. 귀인 이씨를 쫓아납니다.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명성황후 민씨가 이제 중전이 되는 거예요. 중전. 민자영이 이제 중전이 되는데요. 이 명성황후 민씨는 고종이 자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왜? 고종은 때만 되면 이쪽으로 가서 놀러가거든. 그러니까 한동안 명성황후 민자영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는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중전이 중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전을 따라왔던 이 그 뭡니까? 궁녀들도 중전 뭐 중전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민자영은 이때 뭐 하냐면 서양의 학문 그러니까 서학 같은 것들 책이 온 거를 다 독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야 그 서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정세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민씨 고종 근데 명성황후 민씨 민자영은요 흥선대원군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안 드냐 흥선대원군도 이 민자영과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고종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어요. 민자영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몸에 좋은 걸 다 먹여 다 먹어 아버님 이건 별로 안 좋네 먹어 먹어 그래가지고 막 먹여요. 근데 이제 원자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원자가 태어났는데 애가 학문이 막혀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큰일 났어. 애가 이거 학문 빨리 지금 같으면 의술로 학문을 쬐가지고 이렇게 열어주면 숨구멈이 생기니까 이제 사는데 당신은 유교주의 국가잖아요. 흥선대원군이 반대하고 신하들도 반대해요. 어디 원자의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서 얼마 못 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성하고 민씨는 서양 학문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되면 죽었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며느리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영아를 출산을 해서 이런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봐요. 이럴 때 조금 이따 순종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요. 이 사이에서 민자영은 최익현을 불릅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 사상의 양반 유생의 수장격이에요. 그래서 최익현을 불러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됐냐 흥선대원군이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데 고종의 나이가 지금 22살이야. 그러면 지금 왕을 하고도 남은 나이인데 흥선대원군이 지금 전쟁이 나이 쌓고 말이야 어? 왕을 자기가 자기가 왕이야 뭐야. 이걸 그냥 보고 있을 거야. 신하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그러니까 최익현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려서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양 그 뭡니까? 묘지림을 벌룩하고 그리고 경복궁을 증권하면서 그 뭡니까? 그 당백전 이런 걸 막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고요. 민심을 지금 챙겨야 될 때 백성동을 토목공사에 동원을 해가지고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만동묘 이런 것도 철폐하고 서원 학문의 장 그리고 선현을 제사하는 그 제사 공간을 철폐했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야지 왜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맞다 아버지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하야하게 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하야예요 양반과 유생들이 반발해서 상소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죠 친히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고종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왕단왕이 되지 못했어요 아직 미완성인데 아버지가 집에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명성황후 중전 민씨가 새로운 권력가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뭔 일이 있으면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고종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점 민씨 민자영은요 자신의 친족 사촌 오빠들 그래서 민씨 일가를 중앙정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고종 측근에 민씨 일가가 점령하게 돼요 정권을 잡아버려요 그것이 이제 민씨 정권입니다 민씨 정권 그래서 대내 정책으로 서원을 복구하고요 구제도를 복원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거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수숙에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만 했고 자 대외정책 청과의 친교관계를 유지하고요 일본과는 유아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개방정책을 추진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뭐 했죠 전쟁 자 문을 걸어 닫아 그리고 서양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전쟁을 하고 있어 이거 외교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문호를 열고 이들하고 빨리 친교관계를 맺어서 러시아도 견제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거 아니냐 이제부터 개방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내부적으로 한순간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정책의 기조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요 통상개화론이 대두화됩니다 그래서 통상 상공업을 통하는 개화를 해야 된다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리들이 등장을 해서 열강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문호개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할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